ddp 를 가장 ddp 하게 보여주는 공간은 여기 자 이제 여기서 보이시죠 가짜 성벽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성벽 구비 딱 되고 그리고 이쪽은 뭐 복원한 거긴 하지만은 이쪽은 이후 시기에 그 돌 크기로 복원한 거고 이거는 그 이전 시기에 돌 크기로 복원을 한 거죠 이 한양도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 허물어지면 또 복원하고 허물어지면 복원하고 막 이래서 돌 크기가 각 시기마다 다 틀려 딱 층별로 구분되네요 응 그치 딱 여기까지 남아 있었던 거지 운동장 만들 때 다 안 부수고 여기까지만 부수는 거죠 예전에는 이쪽으로도 입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 오랜만에 와보니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뭐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양도성과 관련된 전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없어졌구나 아마 옛 이대병원 건물에 한양도성 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이렇다니까 여기 있던 전시관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냥 안 쓰나봐 이제 저게 지금 나무로 이렇게 살짝 돼 있잖아 저것도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 불순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 이 아치형은 새로 한 거구나 아치 이 부분은 새로 한 거지 네 날라갔었으니까 날라갔죠 날라갔죠 자 봐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잖아 네 여긴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 있잖아 물이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니까 저기는 유선형이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만 이렇게 만든 거지 안내판도 다시 만들었네 이거는 못 보던 안내판인데 돌아보셨고요 여긴 아트홀인데 아트홀은 행사에만 운영하니까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데겠지 그렇겄지 볼 수가 있긴 한데 앞으로 갈까요 가야 되겠죠 저 위로 이제 성격이 쫙 있었겠지 네 그러니까 이 성벽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 사람이고 저 밖에가 이제 성 밖 사람이에요 성 안 사람이 성 밖 사람을 막 무시했다며 마주에서도 그랬다 그랬더라구요 저... 저기... 어떡하라고요? 정신이 내 눈이 차가져 여기가 이런라 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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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양도성 한 바퀴 돌아도 되게 재밌어요 그게 다해서 다해서 16km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 남산도 지나가고 저... 청와대 북쪽도 지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는 곳곳에 막 커피숍도 되게 많고 볼거리도 되게 많고 서울도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8시간이면 돕니다 죽겠는데요? 지금 돌면 죽겠는데요? 지금 돌면 안되죠 돌면 안됩니다 저거 내니까 위에 내려왔던 데는 얼마라 정도에요? 반 정도? 어디? 우리 옛날에 갑자기 산 위쪽에서 내려왔잖아요 한양도성 거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분 내놨던 것 같은데? 10분의 1 안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10분의 1 안돼요 이 DDP를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어떤 디자이너 그 외국계층 유명한 여자분 나처럼 이렇게 퉁퉁한 자하하디드라고 그 사람이 이런 비슷한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지었죠 이런 디자인도 되게 비슷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라크인가 이란인가 그쪽 나라 계열의 영국인 이런 거 기억이 나거든요 죽었죠? 돈이 엄청 많은 여자 참 멋진 직업이야 건축가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스케치를 쫙 하면은 건물 짓는 사람들이 지어주고 이것들이 다 이제 그 뭐랄까 푸드트럭같이 그런 건데 나는 운영되는 걸 못 봤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섭밥 이런 거 팔았나보네 여기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더워서 장사가 안 돼서 안 하나? 그럴 거 같아요 장사 안 할 때만 내가 오는 건가? 주말만 하는 게 있을 경우일 수도 있고 음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주말에 사람 많이 오니까 이번에 시간이 좀 되니까 꼼꼼히 한번 봅시다 4층부터 하고 해가지고 여기가 몇 층이지? 여기가 몇 층일까? 여기가 4층이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 눈길이 가더군요 김용관이라는 건축 사진작가의 개인전인가 봐요 관계의 기록 풍경으로의 건축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여러가지 아줄나? 너무 괜찮은데? 나도면 강한 식감 아줌나봐 아줌나봐 사유원 이쯝 음 여 맛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 엄청 비싸다는데 여기 울릉으로가 있는 거 해방촌 격리학길 아모레퍼시픽 디디맨 광대의 기록 풍경으로 건축 잘 봤고요 어떠셨나요? 솔직한 말씀해 주십시오 별 생각 없이 봤어요 별 감옥 없어요? 예쁜 집이 있어서 많구나 저는 지금 유튜버였어요 내가 가본 집들 중에서 괜찮은 게 있었는데 주변에서 보고 맞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사진 주변하고 찍으면 괜찮을 텐데 저도 이제 조금 사진 찍고 다녀야 되나 싶네요 그냥 집사진이나 좀 찍고 다니니까 드론을 띄어가지고 여기 굉장히 독특한 풍경이다 이게 잔디인 듯 아닌 듯 실내인데 캠핑장 같은 이 팽이가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겁나 많아 저 타고 싶은데 애들이 다 앉아가지고 난 전에 타봤지롱 여기 이렇게 쉰다 이러고 여기 되게 샛다른 풍경인데 이런 거 되게 좋다 완전 그냥 요시공간이네 응 아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널부러지지 못하게 하는 공간이 많잖아 이건 나무네 나무 나무 형성한 거네 여기 진짜 나무도 있고 여기는 뭐 여기 괜찮다 이건가 약간 도서관 꼭 채널 보는 걸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느낌 응 괜찮은데 카페 또 가기 애매할 때 응 근데 이제 누워있는 데는 자리가 없네 네 카페 또 가기 상점 한번 가볼까요 참부는 여기까지 차부에서 다시 만나요